한글자막 by 한효정 또한 이 자리를 빛낸 주시러 오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대한민국 오늘의 작가 정신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호 회사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와주신 선생님들을 두서없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아가 오지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서양아가 빈안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서양아가 안인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국수협회 정문이신 홍영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국수협회 상임 장유현이신 이종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성주대 교수이신 성능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론회 회장님이신 송태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론회 회장님이신 송태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국수협회 부이사장님이신 김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기홍선 사장님이신 김광룡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여성국수협회 회장님이신 김홍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여성국수협회 부회장님이신 최옥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서양아가 정지익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국수협회 장유현이신 권윤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서양아가 전재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서양아가 북송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상대사상의 공민이신 박영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양아가 유영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국수협회 서양아 부위원장님이신 신재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해주고 계신 부천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문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과 석창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석창우 선생님은 CFO에도 나오시는 거 아시죠? 그 의수로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거 아시죠? 요즘 CFO에도 나오셔가지고 돈도 잘못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대 교수님이신 이근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천미술협회 서기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서양아가 전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성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양아 김성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멀리 창원에서 도서정 선생님이 이번에 출품하셔서 오셨는데 도서정 선생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기 못한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고 그리고 서양 사진작가이신 인사동 공물로 계시고 가상현실 사진작가이신 이동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ECS 뉴스 편집 후 사진기사님이신 김경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현서인 실업 대표님이신 장병월 선생님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PCS 뉴스 사진기사님이신 예춘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대비 소개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프 커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의미로 다같이 커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관에서 모세를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관에서 모세를 확인하шаでしょう. 저까지는 이 장관에서 모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을 가야죠. 안쪽으로... 테이프 커팅이 되기 스켓에다가 바로 여기에서 볼까요? 다시 Noble에서 모세한 장관에서 모세하는 장관에서 모세한 장관에서 모세하는 장관에서 모세하실 것입니다. 이런 장관에서 모세한 장관에서 모세한 장관에서 모세한 장관에서 모세한 장관의 장관에서 모세한 장관에서 모세하고 있습니다. 제 불편으로 확인하십니다. 오늘 앞쪽에 가르쳐주신 분이 쭉 가르쳐주신 분과 비니가 한바퀴 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신 분과 함께 전신을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를 가방을 위해 소금도 치닫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임하여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미술학대 부리사장님이신 김종수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총괴로 받은 한국 미술협회 의사장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출품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곧 정초부터 이렇게 전시하다 보니까 인사동이 예전보다는 평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시장 안에는 여러분들의 창작 의욕에 대한 열기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밝히고 또 그림 쪽에서도 창작의 어떤 정신이 혼의 단계에 있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 그린 그린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작가들의 큰 영향을 담고서 앞으로의 2014년도 정진하는 말처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아마 출품을 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우리 김용호 회장님을 기록해서 우리 회가 발전하시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굉장하시면 존재해 주신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진심으로 전시에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에 축하하는 희망을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사동 사장님들 김광호 회장님의 인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신 여러 스테인들께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14 대한민국 올해 축하상 시선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지도사상 이기복 선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지도사상 이기복 기학회에서는 탁월한 재능과 예술 정신으로 미술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위 지도사상으로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작가 정신점에서 이와 같이 입장할 때의 예술표를 수여합니다. 두상으로 인사동 압득되어 초대 조사장을 열어주십니다. 대한민국 올해의 청년 작가상 이기복 선진님 박수 올해의 사진작가상 장병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사진작가상 장병원 이와 동룡입니다.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작가상 당신덕 이와 동룡입니다. 박수 작가상 당신덕 이와 동룡이 좋습니다. 박수 2014 아크벤트상 2014 대한민국 올해의 작가상 조민숙 부상으로 아크벤트에서 3점 쇼플랫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아동국입니다. 다음은 건배지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회장의 소재관 선생님께서 건배지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크벤트의 물로 전부 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시지 아크벤트 아 아까 찍는 저게예요? 네. 음. 아아악. 음. 바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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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